1. 2. 2. 2. 3. 3. 모카형 유튜브! 3. 3. 4. 5. 야 나도 잘하고 싶었다. 펄볼도 못하고. 겜도 못이기고. 아파. 아파. 어쩔 수 없다. 비온 딜 했는데 이겼는데 그냥 온 딜 했는데 졌어. 그럼 비온 딜이 내 손에 맞다는 거다. 어쩔 수 없다 이건. 이건 여러분 논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. 뭐야 갑자기? 들어와. 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느냐? 들어와 들어와. 아 시원해. 롤 안 해? 롤 안 하면 어쩔 수 없지. 뭔가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았었던 거 같은데 다 까먹었어. 역시 사람은 다 잊어버린 편에. 진. 이미 진. 이거 비온 딜이잖아. 이거 비온 딜이에요. 이곳은 원딜이 아니다. 이곳은 비온 딜이다. 그래서 괜찮다. 우리 평화를 사랑하는 진이야. 난 때릴 때 4대밖에 안 때려. 네가 몇 때를 때리든 난 딱 4대만 때릴게. 나 원래 이미 진이었는데 이미 조진으로 개명할게. 두 팀 조합 보니까 조졌어. 살아남아라 진. 남순. 야 왜.. 뭐.. 뭐해. 왜 써 있어. 흠. 그걸 못 피하네? 좀 써, 임마. 총 먹었으면 됐지. 들어와. 아 플래시 일찍 쓸 줄 알았는데 늦었어 야 야 야 미국에서 게임하냐 야 게임 미국에서 하냐 왜 한 방씩 늦지 미안 내가 거기 갈 그 포지션이 안 됐어 아 순석했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쏘리 오딜 잘 하는데 잘 하는데 진이 구려 내가 못 맞춰보이겠어 내가 이상하게 하고 있음 천천히 하자 천천히 좋아 너 급할 필요 없어 너 원래 구려 넌 그냥 원래 진 놈이야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진짜 난 너가 정말 싫어 죽게 자꾸 나만 노려 역시 나도 남들이 하는 사기 챔프나 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사기 챔프를 못해서 하니다 좋았어 친구 나쁘지 않았어 봐도 얼마나 싸웠어 벌써 어둠수하기 3개야 진우 어둠수하기 3개 쌓기 힘든데 난 바이게다 다 먹어 다 먹어 나 바이게다 하나 둘 셋 나왔네. 애들 싸운다. 자랑이다 인마. 아 뭔데? 다 흘려나? 아 진짜 안 나갔다. 기분이 좋아 왜 이렇게 빠르니? 아 좋겠다. 아 좋겠다. 아 좋겠다. 아 좋겠다. 아 좋겠다. 어수쿨이 돌면 한번 잡아 보겠는데. 이거 왜 들어오냐? 이래서구나. 오쉽네. 자꾸 죽었어. 첫 보탑. 내가 뛰어가는 중이야. 기다려. 저도 열심히 뛰어갈게요. 슛. 킬. 멘트 슛. 뚜벅뚜벅뚜벅뚜벅뚜벅이 뚜벅뚜벅뚜벅뚜벅이. 안녕 뚜벅뚜벅뚜벅뚜벅이. 진 만화가 모자란 이유는 제가 만화 특성을 다 안 찍어서 그래요. 다 안 찍고 도라닝 하나로 지금 만화 쓰고 계속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초반에 도라닝 갔잖아. 생각보다 포킹을 하면서 라인을 밀 거면 만화가 모자란 챔프가 맞긴 해요. 라인을 밀려면 어쩔 수 없이 스킬을 써야 되니까. 그래서 요즘 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도라닝을 사서 라인을 미는 추세로 가죠. 포깔은 가는데 저조합이라 안 간 거야. 정확히 얘기하면. 내가 포깔을 갔어. 포깔을 가서 쟤네 슬로우를 늦춘다 해도 카타나 헤카린이 뛰어다니는 걸 내가 못 막잖아. 그럼 굳이 포깔을 갈 필요가 없지. 야 나 떡대 두 명 사이에 있을 거다. 들어와봐라. 나 여기 있을 거다. 너는 못 온다. 와봐봐라. 나는 그거 알고 있었어. 진심으로. 진심으로 난 그거 알고 있어. 방금 왜 알았는지 알아요? 밑쪽에 레오나가 올라오는 게 뭐였거든? 내가 서 있으면 죽대는 라인을 알아. 여기 서 있으면 죽대겠는데? 라고 생각하는 그 라인에 서 있어가지고 뒤로 빠졌어. 어둠상 먹고 싶은데? 킬 가기인데 쉽게 못 가겠네? 아 저기 안 맞네. 여기. 아. 아 다 빗나가니 무슨. 너 속장해. 왜 나한테 들어와? 피했지롱 한 대인데 화이팅 좋다 재밌다 쟤가 따라오는 거야 쟤가 따라오는 거 많이 적당하시겠어요 맛있겠다 미친놈아 야 솔직히 마오카이가 먹는 거 좀 선넘치 않았냐? 이 새끼 씨 변태야 원딜 먹는데 자꾸 옆에 와가지고 뺏어 먹으려고 그래 이 새끼 변태야 적절한 원딜의 포지션이다 팡 어시 먹었다 좋아 이것이 원딜의 포지션이다 절대 가까이 다가가진 않지 어둠 속에서 노린다 다 잡는 각인데 나와비 솔직히 정점일 때보다 인기 많이 식은 건 팩트잖아 그치 예전보단 사람이 많이 줄었죠 어디가? 다이아 5에서 예상 대기 시간이 1분 쉽죠? 말도 안 돼 다이아 4에 고인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유저가 빠졌다는 증거야 근데 지금 당장 안 하는 거지 시즌 말 때면 또 귀신같이 다들 몰려된다? 어? 롤이 시즌 말이라고? 그럼 당장 해야지 이러면서 그랬나 꼭꼭 들어와서 랭크 돌리고 아 킥킥 나는 더 이상 올라갈 필요 없음 킥킥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 이기임 이러고 막 던지고 야! 나 원딜 뺏겼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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